자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원의 김민지 기자 또 IMBC 백순훈 기자 그리고 조이뉴스의 정지원 기자 많은 분들께서 아주 귀한 질문들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좀 추려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할 때 우리 취재순 여러분의 성함은 생략하는 점을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두 번째 세계를 이끌고 계신 우리 수장 김형중 이픽의 첫 인사와 함께 프로그램 소개를 좀 부탁드려볼까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김형중 피디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세계를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이제 곧 방송을 앞두고 있어서 모든 제작진들 저희 피디들 작가들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첫 방 현재 잘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아마 즐겁게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걸그룹 래퍼 여덟 분들이 보컬 말 그대로 보컬 실력을 겨누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 이제 그 케이팝이라는 음악 장르가 전세계 음악 시장에서도 굉장히 주류로 떠오른 상황에서 그 사실상 걸그룹이라고 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편견 같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굉장한 전세계적인 인기를 얻을 여기 계신 여덟 분의 걸그룹 출신 아티스트 분들께서는 사실상 각자 갖고 있는 개인의 능력치가 진짜 거의 만렙에 가까운 분들이에요. 저희가 녹화를 같이 하면서도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만 이제 각자 그룹상에서는 그룹 내에서는 한정된 파트를 소화하는 것 또 한정된 이미지로 본인들을 이제 어느 정도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포장이라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사실상 개인이 갖고 계시는 음악적인 욕구나 음악적인 욕망 그리고 또 음악적인 성취도 그리고 갖고 계신 또 여러 가지의 능력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떤 여타의 솔로 가수 이상이라고 저희는 준비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여덟 분을 모시게 됐고 그래서 이 여덟 분이 아주 저희는 그냥 제대로 놓으실 수 있는 판을 깔아 놓은 거고요. 그걸 이제 저와 이 옆에 계시는 여섯 분이 같이 도와서 이분들이 제대로 놀 수 있도록 저희는 판을 까는 역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첫 방 그리고 2회 3회를 보시면서 뭐야 이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 가능성이 미미님 부담 너무 기대치로 올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마 이렇게 잘했어? 라고 생각하시게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게 제작진 자체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네 뭐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작진에서 이렇게 호언 장담을 하실 정도면 우리 여러분께서 지금 겸손하게 부담되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진짜 이분들이 래퍼로서 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진짜 아티스트로서의 역량을 이 두 번째 세계에서 여러분께 마음껏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분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갈 안내자라는 그 타이틀이 저는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두 번째 세계의 안내자 MC 우리 폴킴님께 마이크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의 MC를 맡으셨어요. 소감이 어떠셨을지도 좀 궁금하고 나 폴킴은 고망 남친으로서 우리 두 번째 세계를 함께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을 이렇게 이 프로그램 속으로 안내해 드리겠다라는 각오도 좀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사실을 나온 경험 자체도 많지 않은데 또 MC를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안내자로서 보시는 분들과 다 같이 무대에 있는 우리 아티스트 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대변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무대 위에서의 경험들은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들의 긴장감이라든지 얼마나 잘하고 싶은지 그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공감하고 장난도 치고 분위기도 좀 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폴킴님께서 안내하시는 두 번째 세계는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됩니다. 여러분 많은 기대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이제 보이스리더 여러분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소리 이 여덟 분의 목소리를 읽어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 김범수님께 대표해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보이스리더 여러분이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에게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뭔가요? 사실은 처음부터도 아직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사실 저는 이제 보컬리스트로서 이 자리에 앉아있긴 하지만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재능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무대를 꾸미고 계시고 제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무대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보통 제가 이제 심사 경험이 좀 그나마 제일 많더라고요. 다른 경험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제 한 탑10이나 뭐 탑5 정도 됐을 때나 나오는 긴장감과 완성도가 지금 벌써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다른 경험 프로그램과는 저도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좀 다르고 일단은 저는 다른 부분들은 감상하는 쪽으로 사실 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각자 그룹에서 이제 랩을 또 맡고 계신 분들이니까 보컬적인 측면에 대한 애정들은 다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노래한 사람의 입장에서 좀 좋은 얘기들을 좀 해드릴 수 있는 좀 더 나은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조언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그 안내자 그러니까 함께 읽어주는 그런 선배로서의 그런 마음이 좀 많이 느껴지는 딱 세 글자 좋아요. 네. 그 마음이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분은 아마 이 여덟 분이 무대를 하시는 걸 좀 남다른 그런 느낌으로 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정은지님께 바이크를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특히 같은 걸그룹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여덟 분의 무대가 조금 더 남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도 만약에 랩 포지션이라면 어쩌면 저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는 아티스트니까 아무래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보면서 좀 공간도 많이 됐었고요. 왜 저런 무대를 했는지에 대한 이해도도 훨씬 더 높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마음이 좀 투영이 되시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이 투영된 무대라고 생각이 되니까 더 집중해서 볼 수 있고 감정이입하면서 볼 수 있는 무대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보이스리더 분들의 얘기는 잠깐 나중에 다시 또 들어보고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께 살짝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마음은 그 누구 다 같을 것 같아요.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함께 잘해보고 싶은 마음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우리 맏언니라고 표현을 해드릴까요? 아니면 선배님이라고 해드릴까요? 우리 유빈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게 된 소감도 궁금하고요. 무대를 준비하실 때 각오? 어떤 생각으로 무대를 준비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제가 경연 프로에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음악 경연 프로는 두 번째인데 이번에는 되게 즐기고 싶은 마음으로 참가하게 됐어요. 아무래도 후배님들이라고 하기에는 어쨌든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랑 멋진 무대들을 같이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고요. 또 오히려 이렇게 같이 하게 되니까 좀 서로의 그런 공감이나 마음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더 서로 응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 무대마다 각자 정말 멋진 무대를 남기자 하고 서로 응원하고 있고 또 JTBC에서 정말 멋지게 무대를 꾸며주셔서 정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지혜가 느껴지는 실은 저희 제작 발표회 시작하기 전에 여덟 분이 모이셨는데 이게 서바이벌 프로그램 맞아 싶을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런 힘을 또 그 안에서 멋지게 나오는 무대들을 두 번째 세계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밤 8시 50분에 첫 방송 됩니다. 계속 말씀을 드려야 여기 떠 있잖아요. 8시 50분에 첫 방송 됩니다. 마이크를 이번에는 신지민님께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복귀 소감도 좀 궁금하고요. 복귀작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선택하신 이유도 좀 궁금해요. 복귀 소감은 아직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열심히 해서 다가간다면 다시 뭔가 좀 다시 예뻐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경연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생각한 이유가 일단 제가 래퍼로 시작했지만 아주 처음에는 보컬로 시작을 했어요. 음악을 그래서 마음 한구석에 락스타의 꿈이 있었어요. 구체적이네요. 락스타.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좀 쉬면서 다음에 내가 다시 나타날 때 노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이런 프로그램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너무 기회인 거죠.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뭔가 금마무리를 지으셔서 놀랐는데 아마도 이 처음의 마음을 좀 우리 신지민님께서 좀 다시 꺼내보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얘기를 들으면서 해보게 됐는데요. 우리 옆자리에 문별님께서 아주 이야기를 아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계셨어요. 질문을 드릴게요. 걸그룹에서 래퍼들은 노래를 잘 안 하니까 래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이건 편견인데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해보시니까 우리 걸그룹 래퍼들의 보컬력은 어떻던가요? 일단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노래를 못해서 랩을 한다. 랩에 또 음가가 없다 보니까 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랩이 더 섬세하면 섬세하고 더 정교하면 정교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걸그룹 래퍼분들이 만나서 보컬 경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게 너무 재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하면서 아 이분의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아 진짜 왜 그동안 이 모습을 못 보여줘서 되게 아쉬웠겠구나라는 것도 되게 많이 느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세계를 통해서 우리 래퍼분들의 실력들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보면서 보는 눈도 좋았고요. 듣는 귀도 좋았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을 펼치시는 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건 대단한 저는 기대치가 지금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미미님께서 크게 한숨을 쉬셨어요. 네 시선이 돌아온 김에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미미님 같은 경우는 예능에서도 맹활약하고 계시고 크리에이터로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이제 진짜 본업 무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두 번째 세계에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 오마이걸 멤버들과 같지가 아니라 혼자 무대를 하시는 거니까 느낌도 좀 다를 것 같거든요. 우선 혼자서 이렇게 경험 프로그램에 나와서 많은 분들에게 홀로 서는 무대를 보여드린다는 게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되고 걱정도 많이 됐는데 오히려 겪어보니까 배우는 점이 정말 많고요. 그리고 보는 눈도 달라지고 음악을 듣는 감정도 달라지고 그냥 아티스트로서도 성장하는 것 같지만 사람으로서도 되게 성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준비하면서 마음가짐이라든지 주변의 소중한 분들을 대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세계에 참가하기 정말 잘했다. 정말 후회 조금도 없고요. 최선을 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한숨 쉬신 분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다부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다 같은 상황에서 여덟 분이 모이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또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